오늘 월요일입니다. 8월 24일입니다. 구독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정권의 가장 특징이 뭡니까? 자기네들은 오류가 하나도 없다. 자기네들은 잘못이 전혀 없다. 남탓, 전정권탓, 누구탓, 누구탓. 이번에는 이 정권이 주부탓을 한다. 집에 있는 가사를 중심하는 주부탓을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안용현 논설위원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무호류 정권의 주부탓을 한다. 이런 제하의 글이 있어가지고 참으로 참 기가 막힌 이 부분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2017년 장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하니까 청와대하고 여당이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전정부 책임 탓을 돌렸습니다. 왜? 전정부가 썼던 그런 검증방법을 그대로 써가지고 하니까 전부 다 낙마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후보자를 제대로 가려낼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전정권 탓을 또 했습니다. 또 그런 일이 또 있었죠. 교사 임용시험에 선발 인원이 줄어가지고 교대하고 사대생 불만이 확산돼가지고 난리를 칠 때도 이거 전정부 탓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정부가 갈등의 씨앗을 다 만들어놔서 지금 사대생하고 교대생이, 교대 출신들이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살충제, 오염, 계란, 파동이 일자 민주당은 원인을 찾자면 식품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했던 이전 정부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성명까지 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재인 정권 초 발생한 문제는 전부 다 전정권 탓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꾸 약발이 안 되니까. 이후 야당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언론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통을 계속 준 거죠. 문 대통령이 지지부진한 규제 계획에 대해서 답답하다고 하자 여당 지도군은 뭐라고 그랬냐면 규제 혁신법을 야당 비협조로 논의조차 못했다. 야당이 협조하지 못해서 못했다. 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상습적 국회 파형과 마비 탓의 수출과 경제가 예상보다 어려움을 겪었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만 붙입니다. 이 남탓하는 건 아주. 그래서 남탓 정권이죠. 남탓 정권. 이후에 야당 탓, 언론 탓 막 같이 섞어가면서 탓을 하는 것은 아주 최고의 스킬, 기술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출 부진도 야당 탓이랍니다. 조국씨의 파렴치가 드러나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여당은 뭐라고 그러냐면 가짜뉴스 때문이라고 언론 탓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나십니까? 가짜뉴스라고 언론 탓한 거. 처음에는 전 정부의 적배 탓이라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야당이 비정규직 또 정규직 전환을 달가하지 않는 언론 탓, 야당 탓, 또 조국 문제가 있을 때는 가짜뉴스 때문이라고 언론 탓하고 이 탓을 갖다가 너무 참 잘합니다. 총선에서 이제 압승을 했습니다. 176석. 남탓 바이러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정권의 이름은 남의 탓을 하는 남탓 바이러스. 이 더 악성이 더 됐습니다. 176석 되니까 이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대통령 복심이란 민주당 의원은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 탄생도 북한 입장에선 큰 메시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 북한의 대남협박이 탈북민 의원 탓이라는 얘기입니다. 태용호, 지성호 때문에 북한이 대남협박이 커진다. 대남협박이 있으면 여기서 협박을 막아야죠. 정부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능력이 없다는 거죠. 북한한테 예서, 예서 하는 그런 격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국민들이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왜 북한한테 껍북껍북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아무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올해 북한의 대남협박이 탈북민 의원 탓이라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태용호, 얼마나 훌륭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태용호 의원이 훌륭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북핵은 미국 탓이고 한명숙이라는 그 전 총리를 했던 그 여성은 뇌물 유죄 판결을 받은 거. 그건 검찰 탓이라고 합니다.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하고 관련해서 청년층이 분노하니까 가짜뉴스로 촉발됐다. 또 이렇게 합니다. 야당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언론 탓, 야당 탓으로 또 돌립니다. 이들의 탓이 너무 심해지니까 결국 이런 글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안용협 논설위원이 그래서 이 글을 쓰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추미애 본부 장관이 그저께인가 페이스북에 부동산 극등은 투기 세력 때문이라고 그랬죠. 투기 세력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 대열에 뛰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일반 주부도 젊은 층도 투기꾼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합니다. 집 한 칸 마련하려고 애쓰는 주부하고 젊은이가 어떻게 투기 세력입니까? 아니, 집 없는 사람이 집을 하나 마련하려고 투자하는 게 그게 투기입니까? 집 조그만 칸에서 좀 큰 칸 가보려고 하는 주부의 마음이 그게 투기입니까? 젊은이들이 거기에 집을 찾고 분양받으려고 여기저기 뛰고 뛰고 하는 게 그게 투기입니까? 요즘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생진망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생진망 이생에 집 사기는 망했다 이겁니다. 이생진망 이생진망이란 말이 아주 유행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이생에 이 삶에 있을 때 내가 살 동안의 이생에 집을 사기는 이생진망 사기는 망했다 이런 이생진망의 불안을 부축한 게 바로 누굽니까? 얼마 전에 여당 원내대표가 이랬잖아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산법이 아파트 폭등의 원인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다. 지난 3년간 그럼 주의들은 뭐 했습니까? 월급 받으면서 뭐 했느냐고 권력 가져가지고 뭐 했냐고 23번이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을 하지는 않고 23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바꾸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전 정권 탓도 모자라서 이제는 주부, 젊은이까지 지금 탓을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사과한 거는 제주 4.3이나 베트남전 참전 같은 과거 정권이 한 일들을 갖다가 사과한 겁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자성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도대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잘했다고 자랑합니다. 저번에 봤지 않습니까? 코로나, 코로나 이제 진정 기미가 있다고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코로나가 만연되기 시작했죠. 이 감염병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실죠. 7말 8초. 7말 8초가 위기입니다. 그다음에 9월에 그냥 팬데믹 엄청 유행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할 가능성이 있다 하고 전부 다 걱정들을 했습니다. 그걸 8.15 집회한다고 누가 그분들이 알았겠습니까? 집회하고 그거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없이 이미 8월 초부터 갑자기 막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증가세를 갖다가 보였지 않습니까? 그거의 일환일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많이 알려져서 잘 알겠지만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그날 당일날 코로나 걸리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다음 날 걸리는 사람, 글쎄요. 그 잠복기가 5일 5점 며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걸 답답하다고 해야 됩니까? 이걸 우라통이 터진다고 해야 됩니까? 오히려 전부 다 잘했다고 자랑을 하니까 그 근거가 뭐냐? 좋은 것만 뽑아내서 만든 통계 숫자를 딱 댑니다. 좋은 것만 뽑아가지고 딱 만들어 놓은 그 특별한 통계 숫자 이 정도면 결국 이 이 안용년 논설위원 말대로 무어류 정권 스스로가 무어류 정권 오류를 범하지 않는 정권의 주부 탓 주부까지 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들이 아 주부들이 집사로 간다고 이 주부 탓을 하는 이 나라 그럼 주부들이 집을 사지 일반 주부에 의해서 젊은 층마저 투기 대결에 뛰어들었다! 법무부 장관이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부도 투기 세력이고 젊은 층도 투기 세력이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정책을 잘못해서 된 게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생진망 이생의 집사기는 망했다는 그런 불안을 부추킨 그게 바로 누구냐 이생 참으로 한심한 한심한 현실입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지금 새벽 4시 5시 엄청나게 엄동산 안에 추운 살을 애인한 듯한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추위입니다. 네 그리고 칠흑같은 암흑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한두 시간만 지나면 동력에서 하얀 태양이 파란 태양이 빨간 태양이 빛에 중둑둑둑 뜨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적 자유가 다시 떠오르는 그 날이 되겠습니다. 곧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태양은 다시 떠오르고 야 맙니다. 구독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암흑 끝났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